요거 그 3만원짜리 하나 아빠 제일 작은거 저 위에 저거 우리 그냥 막 주는거 있잖아 저 위에 이거 어 그거 하나만 그거 하나 이건 우리가 서비스로 주잖아 종자는 작은걸로 심어도 되지 않아? 종자는 3만원짜리 요거 이거 그러니까 근데 종자를 큰걸로 심어 저 뒤에거 엄청 크다? 요런거 3만원 어 저 뒤에거 엄청 크다 그건 큰거야 그걸 한 5만원짜리 아직도 있구나 5만원짜리가 하나 5만원짜리 없는줄 알고 없다고 그랬는데 잠깐만 아 아직 마늘이 많이 남았네 아니 이게 500원 이게 얼마짜리야 그럼 이게 이런게 있어서 그래 이런거 이런걸 빼고 줘야지 그걸 빼고 줘야지 다 잘라서 이거 저 잠깐만 택배로 보내면 잠깐만 이게 500원짜리인데 이거보다 이거보다 엄청 크잖아 엄청 크잖아 이게 그러면 이거 얼마라고? 이건 45,000원이 5만원을 받아야지 이건 45,000원이 받아야지 이건 45,000원이 받아야겠다 45,000원 45,000원 택배비 5만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뭐 다 500원짜리보다 훨씬 크지 뭐 다 500원짜리보다 훨씬 크지 저 500원짜리보다 작은게 없어 우린 다 500원짜리보다는 다 커 아니 저 조그맣게 주는것도 500원짜리보다 크겠네 이게 완전 그냥 이거잖아 이거 이거 우리 그 쫑 아니아니 이거 그냥 가끔씩 이렇게 주는거잖아 다 500원짜리보다 크네 아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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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짜리야 이게 요거 좀 작다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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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지 이걸 이거 내가 5만원짜리 사면 이걸 털어져서 한 접씩 그냥 줬는데 뭐지 남는게 뭐 있어 두 접번인데 이런거 보냈어 남는게 뭐 있냐고 거져주는 마늘들 거져줘 거져줘 이거 4만원짜리 아니 500원짜리보단 다 크다 뭐 이런거 5만원짜리 5만원짜리 6만원짜리도 있네 어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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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하는거지 이거 이거 이게 6만원짜리 아니 이걸 찾았는데 내가 다 팔았는데 1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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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걸리네 아직 많이 남았네 마늘이 다 팔은 줄 옆에 있는거는 요 옆에 있는건 아빡 이거 옆에 있는 건 얼마야? 그거? 한 3만원 만에 내지 이것도 커 보이는데 나는? 한 3만원 만에 내지 100배비 포함해서 35,000원 다 500원짜리 다 작아보이네 하여튼 자르면서 만져서 보고 망가진 거 따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이런 거 서비스 주고 이런 거 가끔씩 주고 서비스가 너무 많아 500원짜리 보다는 다 크지 이거 한쪽이 500원짜리만 하겠다 이렇게 어차피 근데 나중에 보낼 때는 보낼 때는 만져봐서 뭐 너는 하나도 안 들어가 내가지 그래 우기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지 마늘 종자 아 그러면은 마늘 종자 저기 뭐야 요거는 주아 받아 놓은 거죠 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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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쫑 주아 주아 씨 받아 놓은 거지 주아 씨 오늘도 5만원짜리 5만원짜리 아직 있네 뭐 난 다 난 얼마 안 남은 줄 알았어 아니야 근데 가을에 아빠 이거 종자 어차피 인제 양양에서 가져가실 분도 있고 서울에서 또 가져가고 해서 50개 50개 음 아직 많아요 주문하셔도 됩니다 음 보고 와서 보고 와서 보고 사고 가는게 제일 좋은데 그쵸 주소가 그러잖아 택배비도 싸고 택배비도 싸고 그러면은 5만원 3만 5천원부터 5만원까지 택배비 5천원 그러면은 택배비 별도 끝 드라잌 네